어느정도 사이즈 맞추고 여기까지 여기 여기 시곤쪽이 있는데 까지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와서 아니 아니 두 분이 더 가까이 더 와서 맞대일 때까지 왔다가 가는거에요 준비 시작 어떻게든 잡아와 아니 너무 짧잖아 길게 줘 길게 쭉 뛰어가게 그렇지 빨리 쫓아가야 돼 한 7,8m 대기해 그렇지 이정도 그 선생님정도 10개 하고 또 바꾸는거에요 돌아선 속도가 느려 빨리와야지 빨리와야 돼 뭐야 이거 다시 이런거는 새지마 느려 느려 돌아선 속도가 느려 자주나 더 빨리 돌아서야 돼 빨리 돌아서야지 경쟁한다 치고 가까이 가서 가까이 서주고 성장 가까이 서주라 가까이 올 때까지 기다려 어 가리 다리 벌려주고 다리 벌려주고 오케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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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쪽로 와서 서면 오케이 준비되면 오케이 태은야 빠르게 준비되면 준비되면 오케이 오케이 태은야 빠르게 태은 짧아 아오 마지막 웃음 들어가야돼 빨리 안가냐? 더 가까이 오면 딱 멈추면 준비되면 안해? 현준아 복사한다 나가기 전까지만 차요 라인에 나가기 전까지만 차 딱 서면 딱 서면 준비하면 가까이 와서 오케 다리 벌리고 오케 준비되면 오케이 돌아서는 속도가 생명이야 돌아서는 속도가 오케이 딸이 풀리겠다 야 연균 더 앞으로 가야돼 바짝 앞으로 더 바짝 앞으로 더 바짝 앞으로 가 더 바짝 앞으로 더 앞으로 더 더 더 더 더 더 앞으로 더 앞으로 가서 다리 딱 벌리라고 준비되면 오케이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date중 가지대와도 ventil기 어디서 앉아있어 호우 안 찌는 말아야지 야 누워! 안 찌는 말래! 호흡 최대한 서서 호흡 야 가래주고 1대1 시켜야지 이건 체력운동이 아니야 하나 알려드리면 하나 알려드리면 진짜 체력운동 이거는 그냥 훈련 몸 푸는 훈련이고 진짜 체력운동이 뭐 있냐면 이런걸로 한다면 볼을 찍어봐 나 여기 볼 찍어 볼 찍고 달리는데 줘봐 달리는데 이 볼이 바운드와 같이 잡아야 돼 치고 가서 근데 볼을 이렇게 주면 재미없잖아 볼을 해봐 떨어지지마 잡아 잡아! 발을 잡아줘야지 그렇지 똑같이 줘봐 해봐 야 머리 던져라 오잘게 안 해봤으니까 모르지 재밌겠다 잡고 패스 찍고 다시 터치하고 아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던져 좀 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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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 포물떤 아 죄송합니다 야 안해봤어 안해봤어 게임에 많이 나오는건데 네 이러면은 뒷공간 공격수들이나 수비수들 뒷공간 뛰잖아요 볼 잡는게 부담이 없어져 흠 흠 흠 한번 던져보시 힘들어 뭐야 밟는단 말이야 이런 훈련도 하거든요 이게 진짜 힘든거 방금 한거는 한 번씩 더 해도 돼 흠 야 터치하는거면 여러가지잖아 헤딩도 하고 1대1도 하고 흠 이거 해보면 안돼요 못하세요 흠 한번 해도 돼요 구경할게요 흠 자유 이거 해보게 흠 떨어지면 잡아야지 아 솔터치 가야되잖아 아 오케이 다시 반대 그렇지 응 고고고고 고고 5개 고 잡아 발 오케이 원 바운드 안에서 잡아야되는거 오케이 두개 더 고 이쪽 잡아야지 잡아 흠 이쪽 야 자주나 네가 갈 때 천천히 가야돼 터치하는걸 고기 천천히 오는거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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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더 빨리 해본다 했으니까 이쪽 하 그렇지 몸을 돌려서 잡아야된다고 볼 컨트롤 훈련이 패스 네 볼 컨트롤 겸 바운드 바운드 이제 좀 힘들거든요 힘들때 잡는거 힘들때 네 힘든 훈련 중에 하나예요 진짜 힘들네요 하하하하 avia 위 Phase któler 조금 더 하시고 쉬 끝